아마존이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받아볼 수 있는 거래 마켓용 특허를 얻었습니다. 거래 마켓용 특허는 개인과 기관이 스트리밍 데이터 피드를 판매용으로 올리면 고객이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. 개발자들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영업상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.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가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.